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예비고삼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비고삼 수험생 예비고삼이라고 해주세요 수능수학의 존신갑부 선생님 장현진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선배들 한창 파이널 하고 있을 타이밍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긴급히 인사를 드려야겠다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이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학습에 대한 조언을 시작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귀 쫑긋 세우시고 여러분 경청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2023 수능 바로 준비 시작합시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쯤 본인의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인가 2023학년도 수능이잖아요 2023학년 2023학번이 될 거라는 점에 의심하지 않을걸요 그렇죠? 갈 거야 아마 그리고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해서 수시도 하고 정시도 해서 뭐라도 걸리겠지 이런 생각이 더 지배적일 텐데요 여러분 기울었어요 기울었어요 대세는 전환됐습니다 뭘로? 정시로 주요 대학 지금 여러분 잘 모를 거고 전국적으로도 잘 몰라요 근데 이미 정시비 좀 확 늘었고 수능에서 정시가 차지하는 변별력을 각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엄청 높여놨어요 수시로 내신으로 혹은 학정으로 변별력이 사실 이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더욱 더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번 수능과 이번 입시 결과가 짠 열리잖아 정시가 이렇게 강력했어 라고 모두가 놀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정시 공부하세요 수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시는 필수다 라는 걸 전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야 돼 하다 보면 겨울방학 때고 그때부터 열심히 해서 고3 생활 해야지 나는 수시로 가겠지만 정시는 찔끔해 이게 아니야 정시로 그냥 맞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수학으로 가게 될 거예요 아니 수학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번 수능 결과를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올 거야 무슨 깜짝 놀랄 결과냐면 무늬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올해 첫 선택형 수능 그러니까 통합수학 수능 수학이라고 곡소리가 나올 거예요 와 수학 안에서 이렇게 내가 처참하게 마음이 무너질 줄이야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될 거거든 이건 선생님이 막 호언장담 하는 것 같지 뭐 나중에 결과를 놓고 분명히 분명히 아 진짜 진짜 그렇게 호언장담 하던데 맞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준비 바로 시작하자 수학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런 취지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 날을 기억하세요 무슨 날이게 무슨 날이에요 그렇지 왜 그러세요 무슨 날이야 학평이야 학평 11월 학평입니다 여러분이 치게 된 마지막 고위학평 고위학평 모의고사 10월에 중간고사 칠 것이죠 이제 중간고사 기간일 거야 12월에 기말고사 기간이죠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11월 학평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험이에요 왜 중요한지를 알려줄게 범위가 수원전범이고 수원전범이고 그리고 수2는 조금 들어가요 수2는 극한이랑 함수 극한이랑 미분 미분 도함수까지 미분 거의 안 들어가 결국 미분 활용이 핵심인데 미분에 도함수 도함수까지 들어가요 수원전범이고 수2의 일부가 들어갑니다 변별력 문항은 수원에서 주로 나오겠죠 극한에서 일부 나오겠지만 수원에서 거의 다 나오겠죠 여러분이 수원을 어떻게 공부해 놨는지 수원 학습의 기본기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사실 점검이 아니야 대비하세요 대비할 수 있어 확실히 기틀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학평이 이런 범위니까 나는 저 학평 잘 쳐보고 싶어 올해 3월 학평 올해 6월 학평 9월 학평 있었던 거 있죠 다시 한번 천천히 복습하시고 작년도 3월 6월 9월 11월 학평들 있죠 그 시험지로 또 한번 천천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11월 동안 나는 11월 24일 학평을 준비할 거야라고 마음 먹고 준비하면 정말 미리 뿌려 놓은 이 씨앗이 여러분이 진짜 겨울로 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할 때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이라는 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11월에 학평 준비하세요 할 수 있어요 자 수원이 딴딴해질 겁니다 자 그럼 수2는 어떻게 하나요 선택과목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아 다 해야죠 자 이게 명제입니다 명제 무슨 명제냐면 내신은 수능이다 P면 Q이다라는 명제잖아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내신이면 수능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참입니다 참입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참입니다 진리집합의 포항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한 60%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신은 곧 수능의 기틀이 됩니다 수능 문제 중에 60% 정도는 내신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가 돼요 여러분이 매번 치는 내신이 잘 다져져만 있으면 수능의 60%를 쥐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곧 수능이죠 여러분이 지금 딱 치게 되는 내신이 대부분 수2 수2 이미 끝내는 학교도 일부 있겠지만 수2 수2를 중간고사랑 12월 기말고사를 통해서 아마 끝낼 거예요 내신에서 학평이 뭐라고요? 수원 내신이 뭐라고요? 수2 내신은 뭐라고요? 수능의 기본 수능의 기반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신 기간이야 내신 열심히 해가지고 수시로 대학 이게 아니고 나 수2 내신 기간이야 나 수2 수능 기본을 다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지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능 스타일의 모의고사 문제들을 연습시키고 내신을 출제해 주시면 괜히 어렵게 내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런 마인드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수능을 준비시켜 주는 거니까 이해가요?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만 있어도 제가 12월 1월부터 수능 좀 해볼게요 못해 그때 시작해서 여러분 그 N수생 강력합니다 이제 무니까 벽도 없어요 문과만 하면 조금 확통 쪽 하면 조금 이렇게 수학 공부량을 좀 줄일 수 있어라는 전략 절대 안 통해요 이제 수능 수2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선택 과목도 있지 않나? 여러분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한 과목의 선택 과목은 2학기 때 꽤 할 거예요 저것도 곧 수능 준비입니다 학물과 통계의 통계 단어는요 수능이나 내신은 완전히 똑같아요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단어의 특징을 가지는 과목들도 있어요 수능은 고 내신은 고 수능이다 여러분 내신 준비하면서 그래 나 입시 시작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 근데 전부는 아니고 난 60점 받을 거 아닌데 뭐 좀 더 해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당연하죠 그게 뭐예요? 수능에서 내신을 빼면 이런 거죠 수능에서 내신을 빼면 수2랑 선택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요쪽 라인이고요 에잇 뭡니까? 뭘까요? 아 뭐긴 뭐겠어 메가패스지 그죠? 메가패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2 내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메가패스 뭐 아마 고2 패스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걸 했겠지만 지금 수능 강의가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장 훌륭한 수능 강의들이 여기 다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이게 있을 거야 JYJ 커리큘럼에서 이게 누구야? 왜 이래? 장영진이잖아 그지? 이런 커리큘럼을 포함해서 다 들어 있어요 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수능은 수능 수학은 기출 정말 중요해요 기출 근데 기출을 그냥 평면적으로 외우면 절대 수능 잘 칠 수 없고 중요한 키워드들 써주는 거야 변별력 문항인 준킬러 준킬러 그리고 만점을 향해 가려면 킬러까지 해야 돼요 킬러 이런 키워드 되게 중요해요 이게 다 내신이 없는 키워드들이야 내신 기출과 수능 기출은 달라요 나머지 40%가 변별력 문항이거든 근데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꽤 오래 걸려요 이런 키워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 이 방법론의 차원에서 보면 도형을 정말 중요하게 출제해요 수능은 내신에서 봐 도형을 어디서 출제합니까? 삼각함수 삼각함수 도형 와 정말 중요해요 내신에선 기본만 하지? 어려워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그래프 위에서 이차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위에서 기하적인 성질을 사용해요 길이 넓이 기울기를 이용한다니까 도형을 정말 중요하게 다루면서 출제하는 시험이 바로 수능이다 내신이 그렇지 않다 이거죠 무엇보다 있잖아 그래프의 활용도는 정말 높아요 아마 수능과 내신의 가장 큰 내용적 차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교과서 개념은 다 똑같지만 이거예요 사실은 압도적으로 이런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고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돼 본격적인 준비 언제부터 한다? 정말 아쉽게도 이런 준비를 있잖아 정말 아쉽게도 있잖아 6평부터예요 6월부터 평균적으로 말이야 왜?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 6월 전에 학교 내신도 있고 3월 학평 뭐 이런 게 있는데 결혼방학엔 개념을 하고 결혼방학 끝나고 나면 3월부터 기출해야지 못해 내신 하거든요 그때 내신 하다 보면 이제 1학기 내신이 끝나면 아휴 이제 수능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수능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신을 일단락 짓고 있으니까 이거 해야지라고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신으로 대학 못 가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늦게 시작해 그러면 그 해에 수능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시작해야 돼? 절대 이 시기에 이런 고민에서는 절대 절대로 고득점 좋은 득점 할 수 없어요 바로 겨울방학부터 해야죠 아니야 겨울방학이 뭐야 지금 해야지 지금 지금 여러분 학평 학평 내신 준비하면서 이것이 곧 수능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알려 드릴게요 올해는 이런 특감도 여러분 여러분과 시작한 입문 강의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부터 지금부터 캐스트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주는 거 귀 쫑긋 세우시고 쫓아오시고 내가 모의고사 쳤는데 내신과 좀 다른 게 있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나 지금 수능 준비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고 커리큘럼 안내 가이드 같은 거 찍어 올리면 아 저게 나의 수능이구나 생각하고 쫓아오시고 바로 시작해야 돼요 겨울방학에 기출해야 되고 그렇다고 막 킬로부터 하라는 거 아니야 겨울방학에 근데 기출해야 되고 도형이 강화된 문제 해야 되고 그래프 다루는 거 바로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지 정시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수학이다 수학선생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드러난다 그랬어 이번 수능으로 짠 하고 드러날 거예요 수학이다 그런데 그 수학은 어떻다 내신으로 기본 가져간다 학평도 확실하게 챙기자 그리고 겨울방학 바로 지금부터 아 수능 수학이 내신과 좀 다른 분명히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걸 이해하고 공부하고 공부를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앞으로 다른 자리를 통해서 선생님이 앞으로 학습계획과 진짜 수능 수학의 정수가 무엇인지 장용진 모의고사라고 아마 여러분 선배들 다 추천해 줄 건데 그것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전국 최초 강사 직출 그걸 9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능에 길잡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만납시다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자 화이팅